반갑습니다. 남쿠입니다. 자 오늘은 베더즈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다가 여기 있는 이 공룡 키트 8명으로 3등 30 추퍼러시리 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일단 우리들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 한 명이 공룡 박치기로 침대를 부신 다음에 나머지 7명은 제너에다가 물지성 박치기를 해서 1분 안에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바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빡빡 군단 빡빡 군단 출격이다 깍두기 너나 깍두기 너나 상단에다 깍두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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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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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군단 출격이다 아 여러분들 위층에서 대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침대 깰테니까 여러분들은 위에서 침략하세요 침략 아 됐어 됐어 돌격 돌격 가자 돌격 돌격 우리 팀 오 줄어드는 거 봐봐 오 좋아 좋아 진짜 줄어드는 거 봐봐 아 참 내가 이거 광경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 아 내가 이 광경을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구만 이거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이건데 여러분 이 전략입니다 요겁니다 야 2분 30초 컷 야 역대급 아니야 이거 야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거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침대 담당을 바꾸겠습니다 박치기 하면서 타노스 왔다 가는 광경을 못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침대 담당 말고 저도 돌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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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다 빡빡이 군단 빡빡이 군단 단무지 너나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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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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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침대 담당님은 시작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은 됩니다 일단은 뭐야 제너 일렙인데 우리? 아 금속탐지기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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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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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블럭 넣어주세요 상자에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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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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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담당님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오케이 왼쪽에 왼쪽에 빈틈이 있다 다이노구나 여기서 대기! 대기! 일단 침대 부셔질 때까지 오케이! 침대 담당 파이팅! 가자!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떨어져! 가자! 야 벌써 11분 남았어! 좋아 좋아 타노스 왔다갔어 대성공 대성공 야 좋아 좋아 걔 패드립하는 친구들이 궁금하네 그만큼 사기적이라는 거지 전략이 아니 그냥 저 사람 인성분쟁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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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남았어 3명? 오케이 끝났어 이번 판도 3분컷 2분에서 3분 사이에 게임이 끝나버렸어 와 레전드 이 사람 왜 잠수야? 이 사람 우리팀 아닌가? 깜자 빡빡이건 해이해졌구만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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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양털 기부 가자 가자 여기 그냥 간다면 그냥 가고 야 참 침대 약하게 막았다 좋아 좋아 침대 너무 허술하구만 이거 자 일단 침대 담당님은 침대 부시면 되고 자 우리팀은 저기 옥상에서 대기 침대 부셔지는 문구 뜨면 바로 돌진하면 됩니다 저희팀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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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담당 돌진! 침대 담당 감상 자полож 잠시만 침대 담당 돌진 침대 담당이란다 근데 제가 실수로 이거 박지를 어마어난데다 해 버렸어 야 그래도 15명이면 타노스 왔다갔어 이정도면 자 이번엔 여러분들 갑오 east고 갈까요 완전하게 갑시다 우리의 빡박이군단 빡박이제군들 가자 일단 모이세요 모이세요 다이었음 일단 기다려 일단은 기다려 안돼 한명! 조심조심조심 하나 둘 서잉 된거야 만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털렸 문만 털렸어 오케이 빡빡이 군단 이제 이런체크 하자 빡빡이 군단 이런체크 어 7명 그래 7명 왔다 7명 다 온거 같아 망할듯이라 상대방 팀이 내가 참교육 해줄게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이 사람도 조련사야 저거 드림스킨 좋아 좋아 빡빡이 군단 더 많아졌구만 이거 블럭을 몰빵하거라 빡빡이 군단들이요 잠깐만 블럭 부족해 250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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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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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침대 담당 준비해 침대 담당님 준비 침대 담당님 그래 가자 가자 우리 팀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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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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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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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멸에서 기진 상대 다 전멸했어 철 700개 있어 와 뭐야 와 이번판 역대급이다 진짜 상대방 핵 만난다 핵이래 핵 핵이래 핵 핵 의심받을만해 이거 진짜 이거는 오케이 아하 와아 와 이번판 진짜 역대급이었다 와 대박 대박 어허 야 너네 공룡도 안썼으면서 이자구라고 있네 이 녀석들 이거 잼 미리들 공룡군단 전략 아 이거 진짜 너무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룡 있는 분들 총 8명끼리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게 무조건 핵 의심받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 사기입니다 이 전략 여러분 이런 좋은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윽 안녕!